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진짜 정말 오랜만에 킹피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 아니야? 안한지 진짜 오래됐는데 아 제가 오늘 킹피스에 들어온 이유 그냥 그냥이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침이고 오전 10시인데 과연 공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플레이수가 지금 6,400명 굉장히 폭망했죠 이거 어떻게 살릴거야 진짜로 업데이트가 하루빨리 시급한 그런 게임인데요 아 한번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보다 나자 이거 뭔 게임이냐? 아니 이거 뭔 게임인데 이거보다 낫냐? 이게 과외전장 이게 뭔 게임이야? 이게 어원피스인가? 어원피스면 인정 기억이 안나 이게 뭔 게임이었는지 아 어원피스 맞는거 같네 어원피스는 인정이지 어원피스 아닌거 같은데 얘들아 이거? 아 이거 어원피스 아니네 아 뭐야 아니 이 게임보다 적다고 이게? 이 게임보다 킹피스가 적어? 완전 망한거 아니야 이거? 한번 공섭 들어가 볼게요 어떤게 바뀌었을지 바뀐건 없겠지만 그래도 할거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할로윈 업데이트 표지판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할로윈 끝난지가 언젠데 자 공섭으로 들어왔구요 아 여기서 뭐해야되냐 이제? 들어오자마자 외국인이 저를 반겨주네요 한국인 손 이거하면은 다 손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네요? 지금시간에 한국인이 없을만도 한데 나 이렇게 대답을 한다니까 저랑 1대1 보고?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죠? 아 대답을 안하네 그냥 오랜만에 1캐나 한번 해볼까? 제가 1캐가 지금 많이 밀려있어요 안해가지고 요새 게임을 지금 55단계에 멈춰있는데 그냥 안한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오랜만에 미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킹피스가 망한건지 모르겠어 선마다 한명씩은 있네 그래도 아 킹피스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튜버들도 유튜버분들도 킹피스가 좀 많이 죽은걸 알고 계시더라구요 어? 야야 안가져왔다 아아아아 박스를 안가져왔네 아 바보야 뭐해 그래서 요새 다들 빌피로 넘어가려는 추세인거 같던데 확실히 빌피가 맞는거같애 킹피스는 망해가지고 여기서 미션을 받아주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하기싫어 미션 안하면 안돼요 림들아? 너무 하기싫은데? 아 일단 집 눌러주시구요 이런것도 찍어야하는데 이런것들도 이런거 있잖아요 막 기모노 막 노이여서 이런거 찍어야하는데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하기실네요 귀찮아가지고 어 뭐야 뭐야 야야 뭐야 뭐야 기슬 뭐냐? 너 죽을래? 둘 셋 오랜만에 핀을 끓게 하는구만 기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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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 녀석아 기슬 진짜 맞을래 너? 아래 하 하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으 나 망한거 같은데? 어께 살았track 오오 차와차와!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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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다 망했다 이거는 뭐였지? 아 맞다 견봉킹이 뭐였지? 오케이 여기다 아 내가 다 까먹어 다 까먹어 다 까먹었어 오케이 죽였다 와 봤어요 여러분들아 제가 견문키 까먹어가지고 이 잡고 쓰는 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까먹었어 불피해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막 견문을 먹히네 혼자서 그냥 초보가 돼버렸는데 지금 킹피스 다시 덤빌래? 친구야? 덤비 보던가 다시 저기 A, G, E, N, T 저 친구 맞죠? 저 친구한테 다시 한번 시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렸습니까? 원래 선빵 맞았으면은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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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재설정 헤헤 헤헤헤 바보 같은 녀석 재설정이다 이 녀석아 너 죽었다 일로와 내가 죽여줄게 진짜로 저 친구는 막 12원인 친구인 것 같은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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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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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4-2 4-2 4-2 찌릿찌릿 감전 오 다 뺐어 흔들흔들 들었네 이번엔 여기다 맞았구요? 이게 안죽어? 여기 오케이 죽였습니다 그러게 까불지 말랬잖아 친구야 그 기스로 하면 어떡해 기습하는 친구는 안 맞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저 친구 현상금이 보시면은 39,000인데 39,000 현상금으로 지금 40만 죽이려고 한 거야? 너 안 돼 그 실력으로 좀 더 키워와 불피를 하느라 요새 잘 못하는데 킹피스를 실력이 많이 죽었거든요 진짜 실력이 그냥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저런 친구는 그냥 이겨버린다 깜짝이야 할로윈 보스가 아직까지 있어? 이거 안 사라졌어? 님들아? 할로윈 보스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잡으러 가볼 거 오랜만에 저거 어딨냐 근데 저거 할로윈 보스 내가 무한 소환 가능한데 저거 할로윈 보스 한번 소환해볼게요 제가 지금 무한 소환 가능해가지고 저 친구한테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할로윈 보스가 여기였나 이렇게? 여기였던 걸로 이렇게 하는데 따라오는 거 아니야 얘? 안 따라오네 엘리 받아주시고요 뭐야 아무도 안 잡아 이거? 와 할로윈 보스 아 너 혼자 잡고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오전에 이거 님들아? 야 핵이다 핵 님들아 핵 아아아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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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다 핵 님들아 핵 핵 핵 핵 죽어 핵 죽어 핵 일로와 핵 봤죠 님들아 핵 핵 죽어야지 이렇게 오토를 돌려놓는 핵 같은데 죽여버렸습니다 핵도 어딨냐 핵도 와 이거 봐봐 봤어 님들아 핵 방금? 봤어 봤어 봤어? 와 오토핵이야 오토핵? 나 때려지지도 않아 이제 힙이 꺼져가지고 아 저거 죽여야 되는데 아쉽다 야 오토핵이 이렇게 있네요 신기하다 처음 봤어 님들아 버려야 걸려왔는데요? 받아볼게요 내 이 자본을 볼래 친구야? 내 자본을 봐라 어때 핵 죽었다 봐봐요 핵 죽었죠? 또 온다 일로 봐봐 핵이 지금 어딨냐면 저기 있죠 저기 하지만 저기 있지만 지금 일로 순간이동한다 봐봐요 핵 나와라 핵 순간이동 봐봐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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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야 핵 힘들어 이거 말이 돼? 와 쩐다 진짜 핵 와 나도 써보고 싶긴하다 저거 하지만 저는 핵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오토핵이 있네요 이렇게 아 오토핵 안 죽는데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핵 돌리면은 이건 언제 잡아? 피가 많은데 한 시간에 하나 잡으려나? 저렇게 할로윈 보스 오토핵도 있고요 또 할 게 있나 킹피스에서? 또 뭐 해야 돼요 님들아 이제? 그냥 할 게 없음 님들아 뭐 해야 돼요 이제 저는? 아 뭘 하고 싶긴 한데 현상장밖에 할 게 없어 진짜 이게 정말 슬픈 킹피스의 현실 같아요 너무 슬프다 이 게임 아크도 뽑았고 할 게 없으니까 열매나 한번 뽑아봐줘 열매나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전설 열매 하나쯤 주지 않을까? 전설 열매 스피인 열매고요 전설 열매 폭탄 열매고요 전설 열매 이것도 바꿔야 돼 열매 하루에 하나씩 뽑게 해주고 그리고 불마에 전설이나 에픽 잘 안 나오게 해줘야 돼 이것도 그래야지 불빛처럼 열매의 가치가 높아져서 킹피스가 유명해질 수가 있다 여기서 한번 전설 한번 뽑아볼까 전설 전설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거 확률이 3%라고 들었는데 어 나왔다 와 처음으로 전설 열매를 뽑아본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처음 뽑아봐 처음 이거 킹피스를 하면서 처음으로 전설 열매를 뽑아본 것 같아요 떡돈 열매 하나로 산다고 그거 아 안되지 안되지 자 이제 요거 용용으로 한번 가방에다 집어넣어보도록 할게요 야 오늘따라 운세가 좋은데 용용 열매가 3개에서 나오고 오늘 운세가 좋으니까 한번 아크도 한번 뽑아볼까? 아크가 제가 있거든요 일단 아 뽑지 말자 그냥 보석 낭비지 있는데 왜 뽑아? 님들아 진짜로 킹피스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드레이드 빼고? 하드레이드는 솔직히 혼자서 못 깨잖아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잖아 혼자서 깨려면은 40분 걸려요 40분 40분 동안 하드레이드 돌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롤 한 판 하는 게 낫다 여기서 여행 퀘스트고 얘가 뭐더라? 얘가 칭호였나 칭호? 아 너가 이거야? 오케이 이거 말고 칭호도 한번 볼게 칭호 오랜만에 칭호나 한번 바꿔볼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칭호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얻는 거야 영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킹피스에서 할 건 없네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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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첸트 한번 해볼게 인첸트 이거 누르시고 검에다가 인첸트 한번 해볼까? 검에다가 인첸트 오케이 뭐 있냐나? 있는 거 있냐나 지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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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바람스톤? 뭐야 바람스톤이 있네 림드라? 뭐야 바람인첸트가 있는데? 뭐에다 발라보지? 자 바람인첸트 한번 발라볼게요 오랜만에 내가 없는 것 중에서 뭐가 좋으려나 바람이랑 잘 어울릴만한 것들 론게뉴스가 없네요 인첸트가 피닉스 블레이드랑 어 나 피블래 없어 이거? 인첸트? 잠깐만 피블래 없네요 인첸트가 제가 이거 각성까지 해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했는데 피블래 업그레이드 가자 피블래 업그레이드 재료가 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눈 하나 씁니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피눈 바로 바람인첸트 붙여줍니다 붙이기 와 보이십니까 이거? 피블래에다가 바람인첸트 이거 한 사람 있을 거가요? 피블래는 무조건 불인데 거의 제가 지금 거의 최초로 바람인첸트를 붙여봤습니다 이게 바로 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킹피스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요 여전히 할 게 없습니다 댓글로 컨텐츠 추천해주시면은 그거 한번 따라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